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요번 게임은 주말이 끝났고 또 왕장전은 남았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 지금 도대체 합해서 이번에 그냥 그동안 싸우는 거를 한번 발휘해서 한번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자 바로 각오 한번 해봐요 오케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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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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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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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다고 했잖아. 왜 여기 있어야 돼? 어때? 잔디 애들 여기 차니까 어때, 얘들아? 없더라고요. 마치 이 쪽에 쏘올 수가 있잖아. 흐흐흐흐흐흐 일어난 물이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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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어남 이승 훈련 중에 미안한데 우승하고 한마디 들어봐도 될까요? 네 네 말씀하세요 우승 가고요 네, 이번에 경기 들어가잖아요 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로?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퇴장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네 근데 교체당한 거 아니냐고 그거네 이 도됐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석경 화이팅 와우 management 저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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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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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